고마우신 하나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가을의 맑은 햇살 속에서 또 뉴저지 교회협의회 35회기 시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또 지역 교회들을 숨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주님 앞에 지역 교회를 숨기는 모든 충성스러운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. 하나님,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뉴저지의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회복되고 부엉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